어디서 먹었는지 오늘 몰래 안 오고 정식 게스러 온 다 왔습니다 야 여기로 와보네요 형 철저한 계획형 인물라고 해서 전역 후 6개월까지의 일정을 벌써 쫙았다는 오늘 다 털어놓고 갑시다 여기서 다른 데서 스포 하는 것보다 여기서 스포하네요 뭐 솔직히 다 털어? 해 KOV 그리는 BTS의 챕터 2? 이거 놀러 펼쳐 이콜이 형 이야기를 좀 해줘 아 이콜이 형? 야 얘는 진짜 팝스타구나 했더니 미슬린 빠뜨를 쫙 해보이길래 괜찮네! 분위기 좋네! 막 이렇게 하고 막 돌고 각기! 여기 뭐 자주 와야겠는데? 한 번 더 나와도 돼요?